안녕하세요. 보구입니다. 어저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하고 왔거든요. 오늘 아침에 되니까 정신이 살짝 오락가락하는 것 같네요. 좀 늦게까지 자려고 그랬더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. 그 이유는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. 함께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리야 조용히 해. 시끄럽다. 이상한 노래 좀 불리지말고. 누나! 누나! 여보세요? 누나! 여보세요? 아 아 아 아 아 아파! 그리 잘 잤나요? 너 뭐하냐? 넌 못 먹어. 놔! 놔 놔 놔 놔! 놔 이거 못 먹어. 넌 먹는 거 아니야. 자! 뭘레! 놔 놔 놔 놔 놔! 아 아 아 아 아 아ãos 아유 진짜 못 먹어요 안돼 사실은 둘 다 힘듭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그림은 그래야죠 전 유튜버니까요 오늘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보시면 아마 아 이거 아실 거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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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나는 오징어 게임에 기훈이 형을 그렸는데 이건 탁재훈인데 아 기훈이 형 기훈이 형 아 이번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주사가 독하긴 독하네 이번에도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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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